나 텐트 구해왔다 왜... 하지마! 아아! 아 진짜 왜그래!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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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텐트 돌려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오 텐트 멀쩄다 텐트 여기서 설치할거야 아 왜, 아니 왜 그러냐고! 야아아아! 내가 저 새끼 죽이고 만다 이번엔 좀 불쌍하게 나갈게요 저기요 제 텐트 돌려주세요 가라 텐트 돌려주시면 돌아갈게요 아아! 하지마! 그럴 시간에 돈 벌어서 텐트 사 나이스! 죽였다! 나이스! 고시다 이 자식아! 오케이 들어왔습니다 어? 나 왜 100원밖에 없지? 어? 잠깐만 내 집 어디갔지? 나 원래 집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뽀잉? 내가 어떻게 만든 집인데 우리 킹영훈이랑 요미씨가 같이 만든 집인데 에이 아니겠지 어 그래 여기다가 여기서 백어 잡고 이쪽에다가 내가 우리집 있었는데 어 여기 우리집 있었는데 뭐야? 뭐지? 뭐야? 우리집 어디갔어? 어 저기요 집이 없어졌어요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집이 없는데요? 아 초기화임 어제 초기화됨 아 초기화돼요? 네 내 집인데 내 집인데 내가 영끌해서 만든 집인데 여기 집으로 써요 어? 이 집 뭔데요? 이게 뭔데? 어 이거 뭐야? 어 뭐야 뭐야 이거? 저희 둘이 네 여기서 살아요 오 이름이? 크크크크크 님 이름은 뭐임? 아 예 어 뽀삐하이 형 어 뭐야 둘이 또 안사이야? 채팅 다 보여 같이 살기로 했어 하하하하 저 뭐 어 어 어 예 뭐 어쩌다 보니까 두 분 성함 좀 소시오패스랑 뽀삐 저는 그럼 뭐하죠? 나무나 케오샘 아 아 아 네 그럼 전기톱 좀 주세요 어 도끼 어 도끼 죄송한데 전기톱 주시면 안 돼요? 내꺼 밖에 없음 저꺼 밖에 없다고? 근데 왜 반말 야 잔말 말고 해라 아 아 왜왜왜왜 왜? 저 사람 쎄? 어 안 알려주더만 어 뭐 줄렸나보다 아아아 아아 아 아야 아야냐 야야냐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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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요 할거야 말거야? 그래 그렇게 죽인다고 할뻐요 아 아 뭐야 지가 SS야 뭐야 아 저 피 없어요 SS한테 인정받음 총신령 오 그래? 나도 나 그 사람 수제자야 깝치지마 크크크크크크 응응 어 그래 그래 SOS랑도 친한 SOS랑 친한다고? 나 요미랑도, 나 요미랑 친해 나, 나 킹영훈이랑 친구야 요미 알아? 알지, 요미 불러봐 너 닉네임 뭐냐? 야, 요미 불러봐 아, 너 친구 해안 짭이네 해안 짭이네 아니야, 빨리 걔 불러봐 해안, 재밌어 내가 요미 먹여 키웠어 갑자기 인맥 배틀 하게 되네 내가 요미, 미로, 브이밸 어, 뭐, 그건 모르겠고 나는 요미랑, 집 비번 공유하는 사이였어 그니까,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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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라 나 요미 띄코 있는데 알겠어? 까부고 있어 날, 이런 사람이야 말! 자, 도끼 얻었으니까 개이들 도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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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끼질 저 사람한테 말 걸어보자 하이엄 초가루, 냥 오, 하이, 하이, 하이 어? 여기 사고 태연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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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어, 예, 예, 예 어, 반갑습니다 냥님 혹시 돈 좀 꿀 수 있나요? 아, 네네네 아, 네네네 제가 갚을게요 제가 집이 사라졌어요 아, 예, 얼마죠? 오오~~ 근데 죄송한데 되서가 아니라 대서 네? 아 왜. 네 featured Oh. 하이. 나 텐트 구해왔다 왜 하지마 아 진짜 왜 그래 아니 텐트 감수하고 아니 오이가 없네 진짜 아 진짜 오이가 없네 아 저 새끼 때문에 지금 다 5천원 날렸어요 아니 아 저기요 제 텐트를 빼앗겼어요 이 밀은 뭐예요? 제 텐트를 도둑맞았어요 태환이야 제 친구인 척 좀 해주세요 태환 너 태환 있지? 저 따라와주세요 알았다 조해줄게 드가자 야 나 친구있다 이제 여기야 얘네가 내 텐트 훔쳐갔어 저기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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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텐트 돌려주세요 방금 죽이셨잖아요 왓더팍 얘한테 있어 제 텐트 주세요 저 죽이셨어요 저 죽이셨어요 이 검은 검은 얼굴이 자 중앙모자 없다고 텐트 내놔 없다고 가요 텐트 사줄 고고 텐트 사준다고? 아니 아니야 아니야 텐트 벗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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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예 그래요 й doe 야 다신 보지 말자 텐트 여기 나중에 왜 아니 왜 그러냐고 야 크 크 크 크 크 으 킁t 하아 아찜 개울만내 gerek 어허 쯧 scrap친다 자 이번엔 스텐스를 좀 바꿔서 부드럽게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진짜 제 소시오패스 같거든요 좀 부드럽게 빌빌 켜보겠습니다 어! 어... 이 사람입니다 저기요! 어 분리 이 분 무재다 저예요! 방금 죽었던 끄 그...aupt지 마세요 저나랑 모르는 사이에요 죽이고 텐트 다시 가져가시던데 이리까용 다시...올게요 아니에요 이거는 제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얻어서 다시 돌아올게요 화이팅! 이름이 뭐죠? 무기라도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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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기기시래? 용선 아닌가요? 님 제가 몰래 죽여봄 잠만요 오! 나이스! 오케이! 복수할 수 있어! 야 소시오패스 너만 친구 있어? 나도 있어 넌 뒤졌다 오케이! 오케이! 오! 뭐야? 와! 와! 감사합니다 죽이고 오셈! 혹시 먹을 것도 좀 있나요? 피가 두 칸이라 먹을 건 레알 없네요 대신 도망갈 때 속도 빨라지는 거 도망지 속도 빨라지는 거 와 뭐야 이거 와! 나이스! 공격하면 먹고 뛰세요 지금 쓰지 말고 합임 아! 오케이! 감사합니다! 화이팅! 이겨서 돌아올게요! 별남! 아! 별남이 아니라 별냄! 어! 오케이! 아무튼! 냄이야! 남 아니라고! 아! 어어! 어! 오케이! 별남! 아! 네! 왔다! 왔다! 휘! 저기요! 제 텐트 돌려주세요! 가라! 저 없어요! 텐트 돌려주시면 돌아갈게요! 저기요! 소시오패스님! 죄송해요! 저 텐트 돌려주세요! 저 아예 돈이 없어요! 주황모자님! 저 텐트 돌려주세요! 쯔쯔! 쯔쯔! 너 이름 뭔데? 저 이거예요! 해안사층이잖아! 저 죽이신 거! 네 죄송해요! 형님 어떡할까요? 이 자식 편먹고 그냥 안 할게요! 텐트 먹고 꺼지겠습니다! 주지 마시랜다! 부탁드립니다! 아! 아! 하지마! 진짜 안돼! 안 되겠다! 때리지 마잉! 안 와! 아! 뭐야! 총알이 안 나가! 뭐야! 그냥 쏘라고? 이놈! 총 들었다! 죽어! 이 자식아! 죽어! 죽어! 쏘라 그래? 죽어! 쏘라 그래? 총알만 아깝지 산탄총인데 크크 아! 죄송해요 까불어봤어요 그 텐트 돌려주세요 크크크크크크! 저분들이 제 텐트 가져가고 안 줘요 텐트 사줄까? 아니요! 저건 제 거예요 알겠어 아! 쟤 또 죽이려고 온다 그냥 내가 사줄게 아니! 내 텐트를 돌려받아야겠어 아! 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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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피 반칸이야! 가라 그냥 야 텐트 내놔 그럴 시간에 돈 벌어서 텐트 사 나이스! 죽였다! 나이스! 꼬시다 이 자식아! 꼬시다! 꼬시다 이 자식아! 꼬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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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리 와! 가자! 들여치고 너 누구야? 어 텐트 그렇지? 가자! 야 쟤 온다 쟤 도망가 도망가! 도망가! 빨리 와 빨리 와 도망가!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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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폭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속이 다 시원해 텐트도 구했고 어 중앙모자 이리 와 너 우리랑 같이 있자 행님 그래 임마! 나다 임마 저 왔습니다 그래 우리 좀 가자 저기 위에 있어 오케이 복수 성공했다 너무 시원해 오 오 오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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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 죽었네? 왜 도끼를 들었어 그니까 백어 개꿀 그 친구한테 내가 보답을 무조건 해야돼 이 집인가? 오 오케 별 별남 별남 복수했어 이겼다 오 크크크크크크크 나이스 뭐야 아 이 친구는 저 무기 빌려준 친구예요 별남이에요 김별남 야민데 들어가도 돼? 오케이 자 받은 거 다 돌려줘야겠죠 그래도 자 다 돌려줄게 고맙다 별남아 이것도 줘야겠다 가져요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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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커서 더 큰 거 줄게 그러면 비번 알려줄래? 아 안돼 비번? 비번 어 어 안돼 오 주황모자 네 도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다 챙겨놨어 너 어디가? 다시 그 형으로 돌아가는 거야? 가지마 나 첫 번째 형님한테 가야해 내가 돈 줄게 너도 텐트 사 나 있어 근데 왜 돌아가는 거야? 나 부자야 그래 잘 살아라 넌 집이나 짓고 와 아 아 어 바이 오케이 나는 이제 집이나 지워야겠다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싸움 같은 것도 그만하고 어 여기다 지워야 돼 집을? 어 이거 망했네 너무 너무 멀리 있는데 짜자 짜자 어 찾았다 아 양님이다 양님 하이 헤안이야 기다렸어요 더욱더 마리 왜 이제 오셨어요? 아니 글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미 주신 걸로 텐트를 샀는데요 소시오 텐스라는 놈이 저를 죽여서 뺏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돌려주라고 했는데 그래도 또 죽였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한테 총을 얻어서 죽였습니다 복수를 성공한 스토리입니다 저 중앙모자가 봤어요 어땠어 나도 봐대 그렇지 그분은 떠났어 어 알 바 아니야 자 양님 저희 집 가실래요? 저기 위에 지웠습니다 나 갈래 넌 안 돼 나도 갈래 너도 안 돼 왜 나고 다운데 니네 안 돼 이분은 나한테 만원을 주신 분이야 니네는 뭔데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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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로운 마음 이거야 이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 집을 만들고 비번을 공유하자 나는 노예로 삼지 않겠어 너희를 믿을게 나는 딱 필요없는데 필요없어? 어 그러면 너는 세컨하우스에 자 나무를 캐자 위치로 어 오 냥이도 도와주고 있어 그렇지 꼬삐 내꺼 빌려줄게 나 작업대 사올게 나이스 이거 쓰고 있어 자 이 친구들이 이렇게 노동을 시켜놓고 자동사냥 이렇게 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하냐 바로 돈을 벌러갑니다 잘보세요 농비터 어떻게 하는거다 이렇게 하는거다 자 얘들 모여 있을겁니다 저기요 한님 주사위 내기 한판 아실라우? 2천원빵 높은 사람이 이기는거죠 어때요? 구미가 당기시죠? 고고 3 2 1 가자 보고간다 자 부탁드립니다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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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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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그러지마에 그러지마 이건 어기면 안돼 너 한판 더 해 그냥 받고 한판 더 오 자 응 안해 너무 재밌어 뒤진다 야야 바빠 임마 싸치넘빵 어떤? 아 그러면 저 집 갔다 올게요 좀만 기다려가는? 탈탈 탈을 드림 이 사람이 나 곤이야 곤이 곤이 몰라? 나는 청마담 할게 청마담 해 그래 쓸 수 있어? 아아악 자 이제는 다시 노동하는 친구들한테 다시 가면 됩니다 자 이런식으로 효율적으로 롱빈턴을 해야됩니다 안덟스텅? 내가 작업대 사왔어 얘들아 일단 여기다 작업대를 좀 설치를 할게요 설치 와 나무 뭐가 개많아 오케이 그렇지 얘들아 뭐 잘한다 오케이 와 4시 하니까 엄청 빨리 한다 그렇지 다들 멋지다 이제 50개 남았어 형이 돈 벌어올게 기다리고 있어 얘들아 형이 돈 벌어올게 그래 자 이제는 뭐하러 가냐 4천원빵을 하러 갑니다 자 미리 좀 액댕 좀 해놓자 액댕 어 20 10 4 61 1나왔어 1 다음에 무조건 큰 수 나와 이거 100% 자 왔습니다 어이 청마담 4천원빵 해야지 이쪽으로 와 오늘 알던거로 쉴거야? 하하하하하하하하 준비한거 있어? 난 차연빵 차연빵? 그치 손모가지 날아가 붕괴 후 싸늘하다 3 2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내 패는 과연 예 예 예 예 으아아아아아하 도망간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으아아아아아아아 쟤 나 못 찾을때까지 도망가 못 찾을때까지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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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숨어 여기 어디인지 모르겠지 하하하하하하 어디인지 모르겠지 인마 하하하하 하하하하 웰케 모르겠지 서송거려 왜 이렇게 서송거리네 모르겠지 모르겠지 어라 어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생나감 이생나감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라라 하하하하 아 개웃기네 도박져놓고 도박져놓고 하하하하 아 개웃기네 야 나 여깄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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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나갈수 있었는데 나도 양심이 있으니까 하하하하 삼천 원 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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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기다리느라 쿠키 와 뭐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들어가 일단 이거를 여기에 다 놓고 업그레이드 됐다 와우 일단 이거 다 가지고 꼭 위치 나이스 얘들아 고생했어 축하해요 이제 가봐 안와 장난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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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황모자랑 냥이랑 우리 산타 생일이 언제야 너희 걸로 조합해서 만들자 비번 이제 2층 집도 만들어보자 내가 돈 벌어올게 아이 저도 이만 그래 그래 고생했어 다들 잘가 밥 맛있게 드세요 오케이 아 역시 이제 하나의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활빈당 제2의 활빈당 갑시다 그리고 아직 끝난게 아니죠 이걸 한이에게 돌려주러 가야되면 하나 이리와 다 돌려줄게 구워 삼천원빵 없던걸로.. 오 Oke 그치 전기텁 아, 맞네. 아, 오케이. 자. 빠졌는데? 들켰네. 자, 여기. 이제 쌤쌤하고 찐막 가자. 어때? 이번에 진짜 4천원 빵. 이번엔 진짜 주고 갈게. 아, 나 준 사람? 오케이. 나는 자연 빵으로 칠게. 육시 중마담. 싸늘하다. 자, 가슴에. 비수가 날아와. 꽃인다. 자, 가자. 자, 3. 2. 1. 낮은 숫자, 제발. 6. 야, 이 새끼야 어디가. 야, 이 새끼야. 야, 이 새끼야. 야, 이 새끼야. 야, 야, 야. 끝까지. 야. 뭐 진짜 1억이냐? 내가 템 다 모아놨는데. 누구세요? 아, 빨리. 크크크크크크크. 2천원 빵이야 나. 자, 지금 끝까지. 3천원이었어. 야. 오, 이 사람 봐라. 오, 야. 와, 끝까지. 내 돈 안 보여. 기다려봐. 제접할게. 너 나갈라고. 와, 이거 진짜. 이거 이러면 진짜. 싸워라. 참. 야, 사람 쓰레기 만드냐? 너 진짜 이러고 나가면 기억한다, 한. 나 기다려. 와. 제접함. 오케이. 한번 기다려보죠. 그래도 뭐 정이 있을 거니까. 어? 못 들어오겠네. 못 들어온다고? 정원 꽉 찼어? 50명 꽉 찬. 아. 아, 진짜 안 온다고. 오케이, 그러면. 여기까지 합시다. 런했네. 크크크크크. 런했다. 아, 씨. 자. 야, 엔딩 하자, 엔딩. 얘들아, 채팅으로. 한. 너 기억한다. 라고 쳐줘. 도배고. 네. 오늘 이렇게. 4편. 죽여봐요. 진승의숙. 진행해 봤습니다. 그 한신은. 마지막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오늘 시청해서 감사드리고. 한. 너. 기억한다. 죽인다, 코러스. 죽인다. 코러스. 죽인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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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